bedroom 집착 집착 팔이 짠! 응, 그게 팔이 한 달에 팔이 맨날 갈수록 살아나는 거 도망을 먹어야겠어 진짜? 응, 죽을게 아이씨 아이씨 야, 여기서 생선 말려놔서 조조기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조기 조기? 조기는 되게 빨갛냐? 양념은 양념이 아, 이렇게도 먹어요? 응, 먹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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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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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오오오Work 원래 다들 und 되게 рав 네 아이씨 commun one 았zung rolled 매일 배고프스타일 Fell back Along 배고프 Michelang Bab Ừ профессионsta 진돗개 홍보관입니다. 진돗개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명경입니다. 진돗개, 삿삼개, 홍삼개, 그리고 이 얘기는 유명하죠? 그래서 대전으로 팔려갔던 진돗개가 주인을 다시 찾아왔다는 진돗개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미니 동물농장 미니 동물농장 공작소입니다. 공작소입니다. 참 오실것까지 살았는데, 처음 보는게 많네요. 소중 진돗개입니다. 소중 진돗개입니다. 소중 진돗개 짖지는 않네요. 잘생겼네요. 잘 보시게 하거든요. 진돗개 다니면서 사냥 연습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진돗개는 지금 머리 쪽으로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안꼬서. 여기 안꼬서. 여기 안꼬서. 저기 어울러가. 저기서 진돗개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진돗개 뭐 저기 시험수도 있고, 진돗개 뭐 축상과도 있고. 진돗개 구냥하는 것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총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에 앞서 제 옆에 있는 진돗개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건데요. 제 옆에 있는 진돗개 이름은 사냥입니다. 저희 사냥이가 보여드릴 개인기는 지는 개인기인데요. 자, 우리 사냥이 밑으로 내려와. 자, 저희 사냥이 이렇게 지는 개인기를 이용해서 산산의 개인기를 한번 보여드릴건데요. 산수는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나루셈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가장 먼저 저희 사냥이가 밑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냥이 쪽. 자, 사냥아. 2 더하기 1. 옳지. 자, 사냥아. 이번에는 2 더하기 3. 옳지. 자, 눈치고 좋아하고. 자, 사냥아 이번에는 뺄셈을 한번 해볼건데. 자, 이쪽으로 돌아가. 자, 사냥아. 8 빼기 4. 옳지. 자, 사냥아 이번에는 좀 쉽게 내줄게. 4 빼기 2. 한 번 더 지진거 같은데. 잘했어. 자, 이번에는 저희 사냥이가 곱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봐야. 자, 사냥아. 2 곱하기 2는? 옳지. 자, 사냥아. 2 곱하기 2는? 자, 사냥아. 6 나누기 2. 옳지. 자, 사냥아. 6 나누기 2. 옳지. 옳지. ő, 옳지. 그 안SL. 자 사랑아 16백에 5백 괜찮겠어? 우리 사랑이 너무 그렇게 대충 짓는다 저희 사랑이가 11번 지지라기까지 굉장히 힘든가 봅니다 다른 분한테 홍보 문제를 받아볼 건데요 그 밑에 계신 선가스 키우고 계신 어머니께 저희 사랑이한테 뺐셈 문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5-3 자 사랑아 이번에는 좀 쉽다 5-3 자 사랑아 이번에는 겉셈 문제 한번 받아보자 자 여기 뺄에 있는 파란 색깔 피부 내기가 저희 사랑이에게 겉셈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6-2 6-2 자 사랑아 이번에도 만만치 나는데 자 이번에는 이건 잘 지질거지? 자 6-2 너무 대충 지자 다시 해 자 6-2는 5-3 5-3 5-3 5-3 5-3 5-3 자 열심히 지배는 저희 사랑이에게 다 함께 공값이 맞아서 부탁드릴게요 5-3 5-3 이번에는 저희 홍선이가 표명감을 갖고 와볼 건데요 5-3 어 5-3 5-3 5-3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 홍선이가 필요한 신문지도 한번 갖고 와볼께요 5-3 자 홍선아 이번에는 길쭉한거 갖고 와야돼? 길쭉한거야 짧은거로 길쭉한거 거기 신문지 갖고와 신문지 가져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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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홍선이가 진짜 수박이 아닌 가짜 수박인 인형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저희 왕사이가 귀여우셨다면 저희 왕사이에게 단계 수박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자 가져볼까요? 5-3 5-3 5-3 5-3 5-3 5-3 5-3 5-3 자 이번에는 저희 왕사이가 간중소에서 갖고 오라는 글자를 한번 갖고 와볼건데요 지금 남은게 두기자랑 전복이 남았습니다 여기 앞에 밑에 계시는 남자분께서 저희 왕사이에게 한 개만 골라주시겠어요? 전복이요 전복이요? 자 홍선아 가서 전복 갖고 오는데 같은 두 글자 전복 여기 봐주세요 집중 가서 전복 갖고 오세요 다들 전복 갖고 오세요 전복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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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죠 앉아 홍선아 마지막 두기자 보세요 두기자 옳지 딱 잘했어 자 저희 왕사이가 잘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자도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저희 왕사이가 인사드리고 저희 왕사이는 여기 장난 표정할게요 앉아 이쁘게 차려 이쁘게 차려 자 인사 네 감사합니다 샅 샅 아이 여기 지금 샅 어디 숨어져 다 튀어나온거야? 아 그 밑에 들어가 있었구나 얘들이 어쩐지 안 보이더라 이리와 먹을게 없어? 응 갈려고 하니까 나와 아이고 이뻐라 이놈들 진돗개 다네 진짜 진돗개 나와 지금 먹을걸 안주니까 그냥 가는거 같아요 진짜 간다 안녕 안녕